무작위 희귀 후보를 획득합니다 엥 이게 뭐람 아니 왜 빡딜함 아니 진짜 자 패턴 울빨겐 무안의 겁날 검무 와 카드 왜 이렇게 잘나와 엘리트 잡으러 갈까 방에서 방해뽑기 아 뭔데 왜 딜카드가 안 나와 재생 공포 엘리트 갈까 엘리트 갈까 엘리트 가야진 이 정도면 엘리트 가야진 이 정도면 엘리트 가야진 엘리트 푸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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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으 망투하다는 검 뭐 가지 최적화 되긴데 근데 지금 엘리트 가면은 괜히 체력만 잃어버리지 않을까 강화 보는게 나을거 같아 림도 까지 림도 까지 정밀 나오면서 림도 까지 근전 유물 심지어 저주인형도 잘 나왔네 대단원 거무 와우 분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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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밀 그리아 분리타임 이즈 개쌤 똑바르기 유령의 영상 독바르기, 유령의 형상, 형상, 독바르기 독바르기, 형상, 형상, 독바르기 아이고 연고 되게 너부러 독바, 무검, 발놀림, 냉단 한 범 one 한 범 today 한 범 two 항몽 불타..라도.. 앙봉 걸까? 불쾌라도 빨리 나.. 아니!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순서네 퍼펙트 몸풀기용 포션 능지처참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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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검 암살에 용이합니다 엘리트의 패러 가자 엘리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어..소평 소고안으로 규체빌 첫 턴에 핸드가 터져 핸드가 터져 아..이제 핸드가 터져 기체빌 킹갓빌 킹갓빌 무한액없네 핸드 터질땐 똥숭이지 무한무한무한의 건널 21딜 오우 잠깐만 이게 가지지 쌍절곤까지 블리타임 미쳐 돌아가는데 아이고 수리검까지 님들 시드가 미쳤어요 핸드가 터지니까 뭘 할 수가 없네 핸드가 터지니까 뭘 할 수가 없네 디지털 영채화 솔직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수리검도 있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되겠지 뒤틀린 깔때기 뒷깔 근데 나 왜 계속 삭제하고 있음 삭제해라 애숨 삭제해라 휘어 흐어 휘어 아 이걸 받네 맞기 싫다 맹고 전략 끝 휘어 총매 와 총매 매턴 4장 나온다 집중이 필요한 듯한 쌍절공 까지 버릴 타선이 없네 쌍절공 까지 버릴 타선이 없네 형상 집어 가야 될 것 같은데 형상 쓰고 세턴동안 좁해면 이길듯 엘리트 더 많이 반마리 두마리 끝 에바나 엘리트 더 많이 엘리트 더 가져와 자 사기캐리는 말라죽은 가지입니다 규준 좀 그래 규준 좀 그래 물이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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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제비 흥 흥믹 일단 저거 제 센코 그냥 먹어야겠다 띠용 무안의 겁나 하나 더 할까? 진짜 무한인데 무한으로 오서 이겨요 무안의 겁나 하나 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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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주려니까 아깝네 무안이니까 하나 줘도 되는 거 아닐까? 무안의 겁나 하나 더acy 크랩 밈블 근데 이거 쎄 보이지만 왓쳐도 제 한탄 만에 잡잖아 어 뭐 집어야되지 어 세개 다 좋은데 뭐 집어야되지 세개 다 계삭인데 잠깐만 뭐 집어야되 기념품은 유령의 영상 페널티 막아줄 수 있고 붕대는 많이 필요 없고 세머항도 지금 피 채울 때 엄청 좋고 되게 파워 엄청 많아서 세머항 아예 두개 다 살아되겠다 그래 꼭 하나만 살 필요 없잖아 붕대는 어차피 어차피 단도에서 뽑으면 나옴 든지 예스, 안 된 누가 붕대집 없으면은 걔도 붕대임 아 이거 지금 불탔으면은 드로우, 드로우금, 드로우감 암튼 그거 불리는데 다 뒤져라 하하하 겁나 세네 다 뒤져라 하하하 핫하 죽어라 독바가 났겠지 능지처참 보다 형상에다가 쓸려고 집어왔는데 자꾸 이상한거에 걸려 열세정엔 scream único 장 피아 Roger 최 13장의 공격 카드를 써냈습니다 핸드 터져서 쓸 수 없네 괭괭이 안나왔다 감사해요 이제 깨어단자 미소 들어간다 악축 안공단도 귓집이 버그 고쳐졌겠지? 안고쳐졌네 마이너스 되는거는 고쳐졌는데 플러스일때는 그대로네 딱히 바뀌게 오네 아 잘못 쓴 어 처분색 처분이 이렇게 해롭습니다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것만 고쳤나보네요 수비는 수리검 있어 티샤의 미라손까지 그 이게 시드다 돌리불트 하자 대단호 내반데 퍼펙트를 못하네 퍼펙트를 못하네 퍼펙트를 못하네 아쉽다 렛 렛 이즈 characterization 줘 근데 제가 렛 told 이런거 할까? 아니야 필요 없어 불쾌에도 귀집비가 대신해 주겠지 몸풀기 저거 인공물을 몸풀기에 쓰거나 아니면 취향 막을때 쓰거나 할 수 있는데 취향 막는게 낫겠다 딜보다 수비가 걱정이라 odd 카드를 쓸 수가 없네 짜장없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드가 소멸될때마다 무작위 카드를 한 장 왔습니다. 미친 시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